고성장산숲 요 못이 아름답죠. 흐름 기억 못합니다 고택도 있죠 중간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지금 연꽃이 지고 없지만 연꽃이 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돌탑도 쌓아놨고요 배가 안다 아마도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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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무도 좀 특이합니다. 이장이 팻말을 붙여놨네요. 구름이 그린 달빛 녹두전 촬영 옷을 대여한다고 해놨습니다. 방금 소개해 드린 촬영지이기도 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